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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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도 원, two, three, go! 총알아짜지 날아기실던 순간 살려 빠질 것 같아 팡팡팡! 그날씩 네 맘을 향해 팡팡팡! 이럴 수 있는 심장이 어쩔게 뭐 어때? 네가 최고까지 다 볼게 설금도 네가 있어 러블나, 러블나, 러블나 내 맘이 나, 러블나, 러블나 그런 마음이 아껴 지게 설금도 네가 있어 러블나, 러블나, 러블나 와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몬스텝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1, 2, 3분 나눔씩 끊어서 했는데 1, 2분 이렇게 묶어서 하려니까 저희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근데 날씨도 많이 덥고 뒤에 조명 때문에 저희가 지금 땀도 엄청 많이 돼서 지금 저희 멤버들 언니의 상태가 많이 안 낮춰. 그래서 근데 근데 저희 이제 마지막 한 곡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실 텐데 저희 회사님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페이스토리랑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 오버스테리라고 치시면 저희 페이지 나오니까 좋아요와 블랙박스 눌러주시고 다음 카페도 가위 한 번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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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